대출 규제하고도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한다고? 지금 가격 상승의 방향은 이 매도자하고 매도자 심리 싸움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와 있어요 지금 서울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서울 상승세가 이제 끝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근데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? 이 등식은 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거래가 많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는데 이 가격이 불일치할 때 그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이거란 말이죠 실제 한번 현실을 볼까요?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이 지금 제자리인 단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쫙 올라왔다가 고점 찍었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? 거래량이 되게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? 거래량이 지금 쫙 빼곡하긴 한데 그래봤자 별 차이 없거든요 뭐 이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띄엄띄엄 예전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해요 거의 뭐 제자리에 가까운 수준이죠 지금 이 그래프는 어디냐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샘플로 본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? 거래가 많나요? 적나요? 여전히 적죠 그 다음에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? 올라가고 있나요? 아니죠 가뜩이나 거래도 작은데 시세도 뭐 좀 애매하게 그냥 조금 약간 내려가는 느낌도 여전히 듭니다 약간 내림세 느낌도 나요 물론 그 이전에는 거래가 아예 없었고요 여기는 어딜까요? 여기는 경기도 평택입니다 지금 완전 다르죠 자 그리고 대출 규제를 뭐 8월 달부터 했죠 8월 9월 거래량이 쭉 지금 뭐 반토막 났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떨까요? 거래량 쫙 터지고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에는 거래가 진짜 없었죠 그리고 반등 시작했을 때 거래가 좀 있었고요 뭐 그로부터 또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나 7월, 8월, 9월 여전히 거래가 과거보다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어? 대출 규제하고도 혹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한다고? 여기는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뜨네? 뭐 이런 느낌도 온단 말이죠 뭐 확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의 분위기가 어? 조금 다르네 이런 지역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서울의 구축아파트 샘플입니다 또 볼까요? 어떤 지역은요 거래는 없는데 야 가격이 갑자기 위로 막 갑자기 뛰어올라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때도 거래가 없었고 이때도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니까 그제서야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거래가 딱 두 건인데 또 매물들도 지금 이전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나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래량만 보고 뭐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완전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이 녀석은 지방에 있는 모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같은 지역을 봤을 때도 또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또 모습도 다릅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그럼 무엇이 결정을 할까?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심리의 충돌로 움직이는 게 가격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핵심은 그 심리의 싸움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의 심리에서 누가 이기냐 이게 이기냐 이게 이기냐에 따라 가야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의 대상은 뭐냐면 거래량이 아니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앞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까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매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? 보유세 중요하죠 이 비싼 아파트를 계속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30억짜리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면은 아 하나는 그냥 좀 정리할까 생각될 거고 보유세 부담이 없으면 당연히 계속 가져가지 뭐 이렇게 되겠죠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고 있다면 그러면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요 또 지금은 사실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아니라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금도 생각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대출을 일으킨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뭐 아파트랑 갖고 있는데 대출을 좀 했는데 이자가 앞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부담스러운데 혹여나 이게 내려가고 있거나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 부담감이 좀 내려가겠죠 입점 훈련은 어떨까요? 이분들이 이제 실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한 채를 다 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세를 줬을 텐데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역전세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이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매도자가 압박을 받는 요인들이 하나라도 있을까요? 없거든요 보유세 압박 없거든요 집값 지금 막 한창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압박이 없단 말이에요 대출이자도 지금 금리를 한국에서도 내렸죠 또 앞으로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나요?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가 계속 돌려받는 상황이거든요 이 요인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수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들도 좀 볼까요?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? 아니야 지금 안 사도 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사야 돼 뭐 이걸 압박한 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전세가 어떻죠? 전세가가 올라가면 압박이 되죠 왜냐면 목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목돈이 그냥 뭐 천만원 이천만원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억단위로 지금 가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되게 큰 압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냥 집을 살까? 하는 마음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전세금이 오르면 내가 무슨 한 달 이자 금리가 올라간 것처럼 월 부담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목돈을 수억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? 타재로 밀려가요 타재로 밀려가면 지금 아이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압박이 굉장히 크겠죠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 변화도 중요하죠 최근에 이게 지금 제자리인지 올라가고 급등을 했는지 하락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계속 오름세였다고 하면 아 압박이 장난 아니죠 야 나는 뭐 한 걸까? 그냥 작년에 집에 샀으면 어땠을까? 나 쌀까 말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야 괜히 고민했네 나 바본가?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 압박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있죠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고주하는 분들은 어 전세 대출 부담 주니까 좋네 대출 이자 조금 내니까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어 금리가 낮을 때 그냥 이참에 집을 살까? 장기로 해가지고 뭐 금리를 혜택 받아가지고 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입주물량, 전세가, 대출 규제, 최근 금리 그 다음에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봤을 때 지금 서울에서 어떻냐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차하면 아 집을 살까? 하는 요인들이 지금 큰 상황이란 말이죠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가격 상승의 방향은 이 매도자하고 매도자 심리 싸움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와 있어요 매도자는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엄청 여유로워요 압박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예요 매도자 심리는 지금 모든 게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죠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살아 조금 까다롭게 해라 그 다음에 애매하게 갭 투자 못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못 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 규제가 집 가진 사람들이 너 팔아야 됩니다 너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집을 팔도록 하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만 준다는 거예요 거래량만 거래량만 근데 여전히 이 부분에서 여기에 우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격 변화는 없고 거래량만 준다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만 못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중에는 집을 꼭 지금 당장 팔아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몇 개월 전보다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수자가 적어진 건 사실이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에 지금 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숫자가 더엔 대지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금액도 이제 한참 호가를 낮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야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조금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매물이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겠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이 더 압박을 받을지 그 심리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말하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가 거래량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거래량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뭐 매일매일 체크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매수심리 매도심리 그 싸움이 훨씬 중요하겠죠 아파트에서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그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거의 뭐 9년 만으로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부동산 기초 강의입니다 조업 안 된 분들은 해당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집말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집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답답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빠르게 내집말을 도와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집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과정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bei받名 아파트 미친 부동산 시Art 상상 ense